실비김치 먹어볼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맵다는 김치지 짜파게티 길고 김치 찢어올리고 한입에 후루룩 담은 줄줄줄 김치 담은 등 홍! 이 김치를 위에 얹어서 먹으니까 매운맛을 빡 느낀 다음에 뒤늦게 짜파게티가 진화하려고 달려오니까 늦었어 늦었어 지금 이미 입에 불이 났습니다 대형 화재가 발생해서 와 진짜 매운데 근데 이거 맛있는데요? 괜찮다 너무 맛있으니까 좀 찢어볼까? 이 김치가 맛있는데요? 여기 보시면 진짜 고춧가루가 아주 그냥 빠바바박했는데 아까 제가 이거 겉에 성분표를 보니까 다 국내산이더라고요 아참 근데 이거 잘라 드시려면 꼭 장갑 끼고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잠깐 여기 먹다가 여기 묻었는데 따갑습니다 김치를 놓고 짜파게티롤! 김치롤인가 이건? 다 이렇게... 청양고추를 한 2, 3개 이렇게 집어서 먹는 그런 기분이거든요? 그래서 먹을만은 하다 이런 느낌 그리고 나는 땀을 닦고 있다 그래! 매운맛 정도는 엽떡? 엽떡 매운맛보다 안 매운 것 같아요 저한테는 오히려 엽떡 보통맛에서 매운맛 사이 약간 그 정도 느낌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다음날 불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갑자기 왜 무서워지지? 안되겠는데?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잠깐만 끓여서 먹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, 진짜 맵다 이거 와아 흠흠흠 그래도 요 근래 먹어봤던 그 매운맛들 중에는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먹을만하다? 물론 이제 자막에는 전혀 안 그렇게 보인다 이렇게 쓰겠지만 아니,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 이 정도면은 안 괜찮은가? 아, 안 괜찮은 것 같은데? 아... 쓰읍... 투게더를 사러 가야되나? 근데 짜파게티랑 김치는 진짜 맛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진짜... 끝나! 너무 맛있어 근데... 실비김치랑 먹으니까 되게 약간 뭐랄까? 흠흠 짜파게티맛의 엽떡을 먹은 것 같은 느낌? 그러니까 분명히 혀의 느낌은 엽떡이... 아니, 짜파게티인데 몸의 반응은 엽떡이야 아, 어쩐지! 여기가 계속 엄청 따가... 뭐야, 여기 언제 묻었어? 아니,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 이 정도면은 이러니까 갑자기 여기가 외따감나 했더니 이야... 잠깐만 아, 수건을... 아이고... 수건에... 묻었네, 큰일 났다 아이고, 혼나는 거 아니야? 흐흐흐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! 안녕~~ 아이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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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 이 아이쿠 악 아이쿠 아름 아이쿠 아이쿠 디렉 아이쿠 아이쿠 아이쿠